나도 이거 아예 얘기를 아예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.. 이게 뭐야 그랬어?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랬어 뭐 하는지도 아예 모르고 다 모를 거 아니야 아예 몰라요 아예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어떤.. 아니 뭐.. 어떤 그런 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것도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아무래도.. 나는 그려지는데? 어떤 그려지는데? 나는 그냥 그.. 설원에.. 빨개 벗고? 어 내가 삼각 팬티만 입고 최고필 피드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내 모습이 왜 나는 그려지지? 왜 니들은 그게 안 그려지고? 저희 이제 어디 가요? 한국인 관광객이 한 명도 안 갔을 법한 그런.. 여기 뭐 탕광 들어가는 거 아니죠? 여기는 사뽀로예요? 사뽀로 아니고 완전 이름 없는 도시예요 아 근데 뭔가 이제 진짜 사뽀로 같아요 어디 가? 뭐 여긴 하지? 야 너 가짜로 하지 마 러시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? 없어 없어 프로그램 온도가 너무 궁금해요 확실히 나체를 보긴 해야 될 거 같아 맞아 남자끼리 사우나도 가고 그랬네 아이 보필 씨 이걸 왜 들어있어 야 너.. 우와 내 거! 이런 느낌? 아 도시의 푸우 하나 저 근데 진짜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와 나 죽는구나 싶었어 죽는다 잘한다 잘한다 썰매에 진짜 자신이 있어요 왜 왜 저래? 맞잖아 아 쇼핑 내가 안 나 죽을 거야 해 혁신 아니 너가 안 죽이는 거라